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좋은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여성스럽게 하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요즘은 강남성형으로 인하여 순수성이 많이 퇴색하긴 하였습니다만 저희 성형외과 학도 의학의 한 분야로서 좋은 학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논문은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라고 줄여서 PRS라고 하는데요 미국 성형외과 학회의 공식적인 논문지입니다 이 논문은 SCI 중에서도 Impact Factor IF라고 하죠 임팩트 팩터가 4점대가 넘는 아주 양질의 학술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Archives of Plastic Surgery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술지가 대한성형외과 학회의 주관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얼굴 여성화 수술에 대한 내용으로 UCLA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UCLA 학교에서 투고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나온 표로 설명을 드리면 빨간 밑줄에 나온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 헤어라인이 M자형이며 여성은 O자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헤어라인이 네모나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남성적인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하늘색 사각형의 내용을 보면 남자의 경우 이마가 6에서 8cm 정도로 넓고 여성은 5cm 정도로 좁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성 정체성 즉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하여서 남녀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 헤어스타일을 보면 여상가 싶다가도 아무래도 남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이 대머리와 같은 넓은 이마 면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란색 밑줄은 남성의 경우 눈썹 뼈 돌출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안화상 윤기는 그 우악스러운 이미지에 여성에게서도 있다면 중성적인 느낌을 주게 하여 이 논문에서도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전두동을 줄이는 수술을 가장 키포인트로 삼고 있긴 합니다만 얼굴이 평면적인 동양인에게 있어서는 서양인과는 달리 눈이 얕아보이고 입체감이 없는 이유가 또한 이 안화상 윤기가 없기 때문에 이 옆태를 예뻐지게 하는 데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눈썹을 살펴보면 왼쪽편의 남성은 눈썹이 수평이고 오른쪽의 여성은 눈썹의 바깥쪽이 이렇게 피킹이 되어서 올라갔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눈썹이 올라가게 되면 이 앵그리버드처럼 이렇게 싸넣어 보일까 봐서 이렇게 눈꼬리도 내리고 눈썹 바깥쪽도 이렇게 처지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이렇게 눈꼬리도 치켜 올라가고 눈썹 바깥쪽 꼬리도 위쪽으로 올라가야 예쁘고 여성스러운 눈매와 눈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 나오는 그림에서 보더라도 남성의 눈썹은 낮으면서 수평적이고 여성은 전태궁이 이렇게 눈썹 바깥쪽이 이렇게 피킹이 되어서 전태궁이 넓고 눈썹의 바깥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이렇게 반쪽 이어 붙여놓은 남녀의 사진에서도 눈썹이 낮고 수평적인 왼쪽이 남성이고 눈이 작지만 눈썹 바깥쪽으로 이렇게 피킹이 돼서 올라간 오른쪽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아 성형수술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보고자 서두에 말씀드린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 실린 또 다른 논문을 찾아보면 핑크색 사각형에 표시된 바와 같이 남자는 thin lips 즉 얇은 입술이고 여성은 full lips 즉 통통한 입술이라고 나와 있으며 여기 녹색 사각형에 보면 more insistentish show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인중이 짧으면서 윗니가 보이게 되면 어려 보이고 여성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이나 화장 옷차림일 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얼굴 모양만으로는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목소리나 팔뚝이나 몸통의 근육의 발달 정도를 보면 더욱 정확하겠습니다만 관상학적으로 보자면 남성을 상징하는 코가 크고 여성을 상징하는 입술이 얇아서 이분을 여성화 수술 facial feminization surgery를 한다면 코의 비중을 줄이고 입술을 키우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코에서도 왼쪽과 같이 골격적인 부분과 오른쪽과 같이 부드러운 살찍과 같은 뭉툭한 코가 있는데 관상학적으로는 골질은 남성 부드러운 육질은 여성이므로 왼쪽에 날렵한 골질 우세의 코는 남성적으로 보이고 오른쪽에 그 두툼한 육질의 코는 여성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얄쌍하고 날렵하게 코를 만들어야 여성스러운 코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코가 크더라도 이렇게 부드러운 육질의 코라고 한다면 얼굴을 한결 여성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아마도 남성이나 트랜스젠더 같은데 화장을 묘하게 하셨네요 왼쪽에 눈썹이 눈에서 좀 떨어지면서 입술이 토텀해지는 여성화 수술이 좋겠고요 장미 여러 송이를 머리에 꽂은 오른쪽의 얼굴에서 눈도 크고 하관도 이렇게 질깐한데 남성 혹은 트랜스젠더 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마가 넓고 대머리처럼 뒤로 뒤집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빨간색으로 누워있는 위쪽 이마를 하늘색 방향으로 일으켜 세워주면서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윗 이마 지방식과 이마 면적을 좁히는 이마 축소술을 하게 되면 보다 여성화되는 상암면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성화 수술에 대한 외국의 논문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서양에서는 얼굴 치수를 수치화 계량화하여 여성적인 얼굴과 남성적인 얼굴을 통계적으로 구분한 반면에 동양의 관상에서는 그러한 과학적인 검증 방법에는 조금 모자르지만 이마가 넓다던가 눈썹이 올라갔다던가 코가 크다던가 입술이 얇다던가 하는 부분에서 서양과 동양의 인식이 놀랍게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관상학이라는 것이 천년 이상이 된 학문이니만큼 보다 세밀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코가 크다고 하더라도 육질 성분의 경우 도리어 여성스러울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성형외과에 응용하면 본인이 코가 크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성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상에서는 희한하게도 얼굴 위쪽인 이마와 눈썹은 남성 아래쪽인 하관은 여성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이마필러로 이마를 동그랗게 하면 도리어 남성적이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마를 납작하게 하는 대신 윗이마를 이렇게 뻘록하게 하면 얼마나 예쁜 여성스러운 얼굴이 되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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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